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도련님들 메이크업의 기본기를 쉽게 알려드리는 백투베이직이 돌아왔습니다 여름방학 특집으로 초보분들이 기본적인 메이크업 전체 과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동안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경력, 정답 농샷부터 MBC 분장팀까지 그리고 뷰티 크리에이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쉽게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8월 메이크업 기본기 탄탄하게 잡아보기로 해요 메이크업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도화지인 얼굴, 피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메이크업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메이크업을 찾기를 바라고요 백투베이직 네 번째 시간은요 아이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 단계 중에 가장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눈화장일 텐데요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정말 간단하게 기본적인 음영 아이 메이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섀도우를 아무리 발라도 잘 날아가요 라고 하셨다면 눈 주변이 너무 뽀송하고 파우더가 많이 얹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걸 발라도 자꾸 뭉치는 것 같아요 색이 갑자기 진하게 나와요 라고 하신다면 눈두덩이가 축축했을 경우에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두덩이를 한번 체크해주시고 크리즈가 끼이진 않았는지 너무 축축하다면 파우더를 살짝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초보분들은 픽서 아니면 프라이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래야지만 테크닉이 부족해도 제품력으로서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프라이머를 바르는 걸 연출을 해볼게요 스킨톤의 묽은 대형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연출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아주 소량 묻혀서 쌍꺼풀 선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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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주고요 이렇게 한번 문질러주세요 만약에 크리즈가 끼지 않으면 생략해주셔도 좋습니다 남은 양을 다시 한번 묻혀서 손 끝으로요 잘 번지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꾹꾹 눌러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정돈을 해주셔도 섀도우의 발색이나 지속력이 달라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섀도우를 하기 전에 뷰러를 먼저 해주는데요 이게 넓게 벌어지는 게 초보이신 분들이 훨씬 쉬워요 이 고무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려요 뷰러를 하는 방법은 넓게 벌려서요 거울을 아래로 두고요 이렇게 눈 모양에 맞춰서 윗단을 맞춰줘요 제일 깊은 곳에 그 다음에 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살짝 각도를 높여서요 꾹 꾹 이렇게 잘근잘근 움직이지 않고 각도만 다르게 해주는 건데요 속눈썹이 짙고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한 번 한 번씩 정돈해주면서 뷰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뿌리를 한 번 더 찝어주고요 추가로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또 제 영상에 뷰러하는 방법이 또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반대쪽도 다시 해볼게요 반대쪽도 거울을 아래로 두고요 뷰러를 눈 사이즈에 딱 맞게 안쪽으로 잡아서 꾹 꾹 찝어주시고 각도를 살짝 손목을 꺾어서 또 한 번 또 한 번 하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마무리로 뿌리를 한 번 더 이제 섀도우를 발라볼 건데요 섀도우가 발색력도 좀 좋고 지속력이 좋은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트는 그라데이션도 좀 어렵고요 펄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붙는 성질이 좀 덜해요 펄이 너무 강한 아이템들은 눈 밑에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부담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초보이신 분들은 너무 매트한 섀도우 말고 피부에 잘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쉽게 할 수 있는 펄이 약간은 들어간 쉬머한 아이템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 아이템인 섀도우를 가지고 왔고요 프라이머를 잘 발라놨기 때문에 섀도우 발색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한 면에만 바르세요 한 면에만 바르는 이유는 양쪽을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가루가 우두두두 떨어집니다 손등에 한 번 양 조절을 해놓고 자 이제 정면을 본 상태로요 어느 쪽까지 바를지 범위를 한 번 체크를 해볼게요 보통 섀도우를 이렇게 동그랗게 바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만 바르면요 눈이 더 좁아 보여요 그래서 섀도우를 이 앞머리까지 조금 더 뒤쪽까지 조금 더 이렇게 펼쳐주고 넓혀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이 음영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눈이 좀 더 시원해 보이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우리 눈썹과 눈 사이가 멋인 분들은 쌍꺼풀 라인 위라든지 눈 떴을 때 위까지만 바르면 뭔가 아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넓게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눈썹과 눈 사이가 조금 좁으신 분들이라면 너무 넓게 발랐을 경우에 답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범위를 너무 높게 가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바르셔야 돼요 제 기준으로 보면요 눈을 떴을 때 좀 보이는 정도까지 바를 텐데요 좀 멀리 잡지 말고 조금 가깝게 잡으세요 그래야 쉬우니까 첫 번째로 바를 터치는 눈동자 이 정면에 이 윗 라인부터 바를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바르고 가로로 펴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발랐어요 둘, 셋, 넷 이렇게 쌍꺼풀 라인 위주로 발랐죠 그래야지 크리즈가 더 잘 안 생기면서 잘 안 번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쓱쓱 발라주는데 이 바르는 범위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남은 양으로 앞으로도 살짝 와주고 뒤로도 살짝 한 번을 바른 양으로 다 가능하니까요 자꾸 덧바르지 마세요 채도 음영을 조금 조금씩 쌓을 거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 한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묻혀서 브러쉬 끝에 이렇게 잘 먹여 줄 거예요 언더를 바를 때는 거꾸로 들어야지 이렇게 바르면 눈 밑에 떨어지겠죠 이 뒤쪽부터 바를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살살살 일단 가로로만 가세요 이렇게 넓게 펼치지 않고요 이렇게 와서 앞 라인쯤까지 왔을 때 좀 더 적은 양으로 넓게 펼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끝내도 괜찮은데요 조금 더 아이 메이크업을 컬러감 있게 하고 싶다면 2차 음영을 들어가면 좋은데요 2차 음영은 이 음영 섀도우 자체가 좀 텁텁해 보일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핑크끼가 있는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브러쉬를 한 번 털어 주세요 이번에는 반대쪽 면으로 바를게요 색이 섞이지 않게 이렇게 양 조절을 해 주고요 이번에는 원래 발랐던 컬러의 범위보다 조금 더 적게 들어올 거예요 이 애교살 라인이나 언더에 음영 주는 느낌을 핑크빛으로 깔아주면 텁텁하지 않으면서 생기도 살짝 넣어줄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뒤쪽부터 올게요 뒤쪽부터 컬러감을 살짝 넣어주고 중간으로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이 위쪽을 콩콩콩콩 찍어서 이 끝에 묻힌 다음에 여기도 양 조절을 잘 해 주고 바른 쪽이 위로 가게 놓고요 여기도 뒤부터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가운데까지만 올게요 여기도 가운데까지만 오고요 남은 양으로 애교살 라인 있죠 우리 쉐딩할 때 여기도 음영감을 줬잖아요 이 쉐딩 라인을 살짝 핑크끼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언더에 애교살을 살짝 밝혀줄 수 있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이 눈 밑에 잘 번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림 섀도우 타입을 가지고 왔어요 언더 앞머리 콩콩 튕겨서 앞머리도 음영으로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반짝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아이라인을 그려볼 거예요 펜슬이 제일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펜슬이 또 잘못하면 뭉치고 또 발색이 잘 안 나오는 걸 그리다 보면 원하는 라인을 잘 못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슬림한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활용하실 수 있다면 요거 한 가지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요게 조금 어렵고 다양하게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싶다면 젤 아이라이너를 하나 더 추가해서 요렇게 쓰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아이라인이 브러쉬로 찍어서 그리려다 보면 브러쉬 컨트롤이 정말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펜슬 아이라이너를 브러쉬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섞이면 더 쫀득한 라인이 되기 때문에 선명하기도 하고 또 더 잘 안 번져요 요 젤 라이너는 블랙이고요 요 펜슬 라이너는 브라운입니다 라인을 어떤 걸로 그릴지는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브라운 하나 블랙 하나를 두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라이너를 살짝 걸었고 라이너 끝에 젤 라이너를 묻히고 있어요 비기너인 레이리스 앤 제널맨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앞뒤만 그리는 겁니다 혹은 뒤만 그리세요 점막이 너무 환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점막은 그리는 걸 생략하시는 걸 추천하는 게 잘 번지실 수도 있고 그려도 잘 티가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렸을 때 더 답답하신 타입도 있기 때문에 이 점막 사이사이는 생략하고 여기에 빈 부분은 마스카라로 채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매의 연장 분위기를 위해서 꼬리만 먼저 그려봅시다 정면을 보고요 이 눈동자 뒷부분 라인 있죠 여기서부터 꼬리가 가면 다들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쯤부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번에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점을 찍어서 연결하듯이 그려보세요 여기도 이쯤에서 점을 찍어서 왔다 갔다 그 다음 점을 찍어서 왔다 갔다 여기가 살짝 띄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 눈매가 여긴데 이렇게 닫아 버리면 답답하겠죠 이걸 시원하게 열어주려면 이 눈동자 뒷 라인부터 자연스럽게 일자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트여져 있어야지만 시원한 눈매를 만드실 수 있는 거고 꼬리를 예쁘게 빼실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이렇게 빼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툴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슬림한 면봉을 하나 준비하셔서 이 아랫 라인을 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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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꼬리도 연결되고요 아랫 라인이 깔끔해져요 보이세요? 윗 라인은 그냥 둬도 돼요 왜냐하면 윗 라인은 다시 어두운 섀도우로 덮을 거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은 라인을 두껍게만 안 그리시면 다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랫 라인을 지워서 깔끔하게 하는 것들은요 라인이 굳어버리면 그대로 잘 안 지워지고 라인이 안 다듬어지기 때문에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반대쪽 해볼게요 젤 라이너를 펜슬 라이너 끝에 묻혀서 눈동자 뒤쪽부터 시작해서요 왔다 갔다 점을 찍어요 이 눈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그린 이 시작점에서 일자 이렇게 그냥 쓱 뺐어요 여기에서 다시 흘림한 라이너를 아랫단에 놓고 쓱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진한 컬러의 섀도우를 가지고 오세요 조그만 진작한 섀도우 브러쉬 끝에 묻혀서요 이것도 한 면에만 바르세요 양 조절을 꼭 해주신 다음에 바른 면이 위로 가게 놓고요 원래 라인을 그냥 그려줍니다 그러면 깔끔해졌죠 반대쪽도 그냥 아까 라인을 그린 그대로 지나가주면 이 젤 라이너 펜슬 라이너와 섀도우가 딱 뭉치면서 번짐 없이 계속 유지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스카라를 발라볼 거예요 가장 쉽게 속눈썹을 픽싱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고 뭐가 굵지 않은 걸로 가지고 왔어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예요 섀도우가 조금 묻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빗어주면서 결 정리도 해줄게요 이렇게 뺐을 때 여러분들 양 조절 어려워 하시는데 끝에서도 한번 톡 양이 많다면 아래도 한번 쓱 쓸어주고 위로도 한번 쑥 쓸어주세요 팔 작은 커브가 있는 면이 위로 가게 두고요 뿌리를 잘 발라줘야지만 처지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거울을 아래로 두고 뿌리를 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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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리 위주로만 일단 발라주세요 길이 연장은 나중에 할 거예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짝 지그재그 지그재그 짝 지그재그 짝 이런 느낌으로 뿌리에 잘 발렸는지를 여러분들의 희번덕한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스카라는 이렇게 점성이 있기 때문에 마르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이걸 덧발랐을 때도 차곡차곡 쌓이는데 양이 자꾸 많아지기만 하면 그냥 다시 무거워서 처지겠죠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언더 마스카라는 아직 하지만 바르고 싶다면 알려드려요 이제 반대로 거울을 위로 두고 이 면을 다시 뿌리로 착 뿌리로 착 이 언더도 뿌리 위주로 먼저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고정하고 싶은 우리 리틀 레이리스 앤 제널맨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나무 끝을요 살살살 달구는 게 포인트예요 한 번에 확 뜨겁게 해서 불을 붙여버리면 잠깐만 뜨끈하고 이 속까지 잘 히팅이 안 되기 때문에 골고루 열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살짝 연기가 안 나게 걷어내 주고요 따뜻해진 상태에서 마스카라 올리듯이 이렇게 멈추면서 잡아주세요 다르죠? 마스카라가 이렇게 걷어 나와지면서 깔끔해지는 역할도 해줘요 뭉친 것도 풀어주거든요 나무꽂이는 여러분 다이소의 산적꽂이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쿠팡에서도 사실 수 있고 대용량으로 옵니다 이렇게 열도 주면서 말리기도 했다면 2차로 길이감을 좀 연결을 해 줄 건데요 이제 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끝으로 속눈썹을 뿌리 말고 길이를 살살살 올려주면서 연장을 하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 보이세요? 모가 굵은데 짧아서 마스카라를 하면 답답해 보여요 라고 하시면 뷰러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속눈썹 펌도 추천합니다 속눈썹 모가 얇으신 분들은 저처럼 허약하신 분들은 펌하시면 안 돼요 모의 힘이 좋다면 투명 마스카라로만 발라주셔도 좋고 이렇게 풍성함도 가져가야 된다면 컬러감이 있고 풍성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마스카라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존 채우는 걸 한번 해 볼 거예요 이렇게 짙은 컬러로 바르면 답답해 보이겠죠? 그래서 2차로 활용했던 이 컬러를 섞어가지고 이 정도 색으로 만들었어요 이 속눈썹이 남 부분이 있고 눈매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 뗀 거랑 같이 여기를 살짝 떼서 일자의 느낌으로 살살살 발라주세요 삼각존을 다 덮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정감 있는 눈매를 만들어 줍니다 반대쪽도 이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일자로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살살살 채워 올게요 너무 진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조금만 덧발라줘도 이 음영감이 눈을 더 시원하게 안정감 있게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백투베이직 여름방학 특집 네 번째 시간 아이 메이크업도 너무 잘 따라오셨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연출하셔서 원하는 메이크업 잘 하실 수 있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백투베이직 5강 립 메이크업 편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구독미 인스타 팔로팔로미 따봉따봉미 댓글댓글미 알람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안녕 한 번 남았어 한 번만 더 잘 따라오면 돼 화이팅 화이팅